네, 앞선 강좌들을 통해 BFS 컨트랙트를 만들었으니까요.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이 강좌에서는 Node.js, NPM, 트러플 프레임워크, 그리고 비지오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. Node.js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인데 우리가 만들 BF에서 꼭 필요합니다. NPM은 Node.js 설치하면 같이 설치되는데요. 개발하면서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고요. 우리가 설치할 트러플 프레임워크도 이 NPM을 통해서 다운받아야 합니다. 혹시 이미 Node.js와 NPM이 설치되어 있으면 버전을 확인하시고 Node.js가 버전 8 이상이고 NPM이 버전 5 이상이면 이 부분 스킵하셔도 됩니다. 네, Node.js.org로 오셔서 오늘 강좌 촬영 기준으로 10.15.3 LTS가 최신 버전이고요. 자, 이거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다운 다 받으면 설치해 주시고요.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이 부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 끝내셨으면 파워셀에서 Node.js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. 자, 파워셀을 켜겠습니다. 네, 파워셀에서 Node.js 버전 V79 버전 확인하시고요. NPM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NPM V. 네, 그러면 NPM도 설치가 잘 됐죠. 마지막으로 트러플을 설치해 볼 건데요. 트러플은 B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. 스마트 계약을 컴파일하고 테스트하며 배포도 할 수 있게 해주죠.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대중화된 프레임워크입니다. 최근에 트러플 버전이 5로 업데이트 되었고요. 하지만 클레이튼이 버전 4에 맞춰져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트러플 버전 4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. 버전 4 이하거나 5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셀에서 NPM Uninstall Global Truffle 치셔서 지우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NPM 인스톨 글로벌 트러플 4.1.15 치셔서 자, 버전 4를 받겠습니다. 네, 다 받으시면 트러플 버전 커맨드를 통해 버전을 확인하고요. 네, 그러면 4.1.15 버전이고 밑에 솔리디티는 이 컴파일러는 0.4.25 버전이라고 합니다. 솔리디티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. 네, 마지막으로 최고의 코드 에디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. 네, 코드.비주얼스튜디오.com으로 오셔서 여기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클릭하시고요. 저는 이것도 미리 다운받아서 스키프 하겠습니다. 다운 다 받으시면 설치하고 실행시켜 주시고요.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돼서 리뉴스, 윈도우즈, 맥에서 다 돌아가고 디버깅 지원과 깃 제어, 구문 강조 기능 등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,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확장 탭 클릭해 주시고요. 여기에서 솔리디티 언어 서포트 되는 익스텐션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솔리디티 치시고 자, 맨 위에 거 선택해 주세요. 그리고 설치 클릭합니다. 네, 이 익스텐션은 솔리디티 문법마다 강조되는 색깔을 제공하고 또 컴파일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네, 설치가 완료되었고요. 여기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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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